이곳은 포트나이트너프총 이곳은 포트나이트너프총 이곳은 포트나이트너프총 이곳은 포트나이트너프총 저는 빨리 리뷰를 하고 외계인을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렛츠고 오늘 이렇게 3종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크기가 가장 큰 포트나이트 TS 포트나이트 RL 포트나이트 HC-E 먼저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와우 오우 설마 여기다가 작작하라고 이렇게 오우 자 이거 하나 챙기구요 두번째 제품 포트나이트 TTS 짜잔 포트나이트의 전술 산탄총 구성품은 이렇게 총 하나와 8발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밑에 부분에 총알을 장전을 할 수 있거든요 총알을 포트나이트의 전술 구독은 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로켓 런처 오우 오우 와 이게 제대로 멋있네 총알을 크게 하세요 귀요미 이렇게 채워주고 생긴 새는 이렇게 런처가 생겼는데 이렇게 당겼다가 발사하는 압축을 이용해서 총알이 발사가 되는 것 같아요 총알이 발사가 되는 것 같아요 오우 아우 이거 어떻게 오우 오 나갔어 앞에다가 장착을 하고 쭉 당겨서 자 그럼 저는 외계인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외계인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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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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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 ids h baby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포트나이트의 총을 획득을 해서 그것을 캡쳐를 하면은 실제로 그 제품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뒤에 있죠. 여기에 있는 총을 한번 획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112. 4! 13. 15. 12. 15. 16. 자 요렇게 게임 화면에서 TX 산탄총을 어 흡득을 한 다음에 요것을 흡득을 한 다음에 야 네이버 포트나이트 공식 카페 에서는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식에서 파밍한 무기를 너프건으로 받아보자 포트나이트 너프 리얼 파밍 이벤트 이벤트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구요 응모 방법은 포트나이트 게임 화면에서 직접 파밍한 무기 전술산탄총 로켓발사기 핸드캐넌을 들고 인증샷을 직접 찍어가지고 포트나이트 너프 게시판에 인증샷을 올려주면 추첨을 통해서 TS 10명, RL 10명, HC 10명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산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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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